군란한 거예요? 뭐야? 군란해서 알았어. 진짜로? 어머, 이거 경복 울릴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어우, 이렇게 냄새가 나. 어머, 어머. 무슨 냄새야. 아이고, 난리 나. 아이고, 이거 숙성가 되고 있네. 아이고, 어머, 어머. 자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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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릉제 먹으려고 하다가 다 타버렸어. 깜짝이셨구나. 또 사고쳤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렇게 태워.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뭐야, 이렇게 태워. 저기야, 솥이 다 타요. 아, 배고프니까 누룽지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왜 지금 너롱질을 했었느냐고. 진짜. 밥 먹은 지가 언젠데. 살림 안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진짜. 아, 진짜. 내가 올라간만에 이런 걸 하면 내가. 타트리면 안 넣어야지.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앉았어, 이거잖아. 진짜. 아유, 진짜. 내가 오래간만에 이런 걸 하면 내가. 밥을 해 주고 뭐 하든가 해 줄 거 아니야. 밥은 밥 먹은 지가 언젠데. 딱 닦아놔. 뭐? 딱 닦아놔. 아유.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아유, 자식아유. 나도 짜증나 줄 거 같아. 유동 씨 특이입니다. 미안해하지는 않으시고 소화를 보내셔. 자기야. 저 좀 닦고. 왜 개 해. 닦으라고, 저거. 알았어, 닦을게. 언제 닦고. 아유,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알았어. 하고 안 닦잖아. 알았다고 내가 한다고. 언제 한다고. 아, 조금부터 할 거야. 그게 뭐야. 조금부터 언제. 아유, 그거 신경 쓰지 마. 조금부터 언제. 조금부터 언제. 저거 닦아, 줘.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감정 있는 거야. 뭐야. 조금 쉴만 하면 일저들고. 아, 진짜. 화장실이고 뭐고. 맨날 머리카락 떨어뜨리고. 어? 내 밍크 가지고 그냥 리폼을 하지 말라고. 야, 너가 얘 사오 기계치북 나오네요. 아, 정말. 멱개야, 멱개.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저렇게인데. 하지가 뭔가 하지 않나. 왜 그래, 나한테 감정 있는 거야. 뭐야. 감정은 무슨 감정이. 한번 좀 쉴만 하면 일저들려고. 아, 오늘 같은 날. 조용한 날이 없어, 도대체가. 조용한 날이 없어, 도대체가. 조용한 날이 없어, 도대체가. 조용한 날이 없어, 도대체가. 잘하네. 아이고,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는 왜 이렇게 늘어가지고. 배고파서 그랬어, 배고파서. 배고파서. 뒤돌았으면 배고파, 아기요? 뒤돌았으면 배고파지. 화음이요. 왜 이렇게 뒤돌았으면 배가 고픈 거야, 도대체가. 어? 잡아요. 그냥 버릇을 고쳐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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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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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깨끗하게 닦아. 나 나가. 깨끗하게 닦아. 나 나가. 예. 발을 좀 부르세요. 나도 안 해, 씨. 뭐.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걸 던져놓고 가고 있어. 나도 성질이 진한 성질인데.